안녕히 계십시오. 이것은 그냥 비녀가 아니네. 대대로 우리 집안 여자들에게 내려오는 아주 귀한 것이네. 내가 특별히 낭자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었네. 여기 앉아보게. 내가 해주겠네. 자. 홍단. 홍단. 아니 너무 쉽지 못해. 가만히 있어보게. 내가 얼마나 보고싶었어요. 홍단. 너무 쉽지 못해. 나를 때리거라. 내가 맞아야 한다니까. 내가 맞아야 한다니까. 식자만 아파질 못하는 안심한 인간. 부인 내가 더 많은 안심한 인간. 나 같은 인간은 잘 가치가 없어. 나 같은 인간은 잘 가치가 없어. 아아.... 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잘 찾으세요. ship자,